파워로더! 늦어서 미안해! 미안할 짓을 왜 해? 오늘 집 짓기로 한 거 잊었어? 어? 말도 안 돼! 불도자가 말을 하잖아! 파워로더가 틀림없어! 좋았어! 가자! 파워로더! 어? 쟤들은 아까 아이스크림? 이런 곳에 있었나? 에어하이드까지? 니가 귀찮게 됐네! 지금부터 난 그냥 불도자야! 알았지? 니가 우주소대의 파워로더 맞지? 무슨 일이야? 이건 또봇이 아니라 내 불도자란다! 고장나서 버려졌던 걸 고쳐서 쓰고 있어! 에이, 말하는 거 다 봤거든요! 그리고 우린 또봇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지구를 지키던 우주소대 또봇들이 오리진에게 잡혀간 거야! 파워로더! 우릴 좀 도와줘! 오리진이라고? 안타깝지만 거절한다! 뭐? 파워로더! 너도 우주소대로서 이제 와서 무슨 우주소대야? 내가 지구에 남겨진 뒤 구조 요청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알아? 그런데 우주소대는 한 번도 응답한 적이 없다고! 그건 그냥 무전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시끄러! 친구의 연락은 받는 것이 의리! 나는 의리의 또봇 파워로더! 그러니 우주소대보다 다친 날 보살펴준 가야가 더 먼저다! 수리를 도와주면서 친해졌는데… 내 꿈인 드림하우스를 짓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 친구의 꿈은 함께하는 것이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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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알았어… 그러면 오늘은 집 짓는 곳만 도와주고 돌아갈게! 이게 바로… 가야의 드림하우스다! 우와! 내가 꿈꾸던 집이야! 고마워 파워로더! 고맙긴! 둘이서 알콩달콩 살자고! 우기! 오호! 새로 만든 깨끗한 벽이라니! 참을 수가 없다고! 으아… 아!조금 뭐지? 우와! 우아압 sì просério있 dissipates 이 세том 게임과img! 한까 wobあんぐ! Near Lake! 크리니아깡! jazlandseom! 어색은? dayashatotideomg 해당 아깡이사 narrowback round 해라! 멍! 새로 만든 집은 부숴야 제맛이지! 무슨 짓이야! 약하다 멍! 끝내주겠다 멍! 기다려! 내가 상대해 주지! 파워로도는 우리 중에서 가장 약한 녀석이니까! 뭐? 뭔 소리야? 내가 가장 약하다고? 아니야? 그러면 보여주든가! 파트너를 태운 너의 진짜 파워를! 네! 좋다 지구인! 당장 나한테 타라!